안녕 친구들 제니예요. 제니가 친구들에게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었잖아요. 많은 친구들이 보내주셔서 제니가 몇 번을 잘라서 업로드를 할 것 같은데요. 이번 주에 올라가는 친구들입니다. 영상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오늘 뭐하고 노컨대? 제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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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. 안녕하세요. 예원이에요. 코로나 잘 이겨내고 계시죠? 코로나 안 걸리게 조심하고 밥 잘 먹고 건강해야 돼요. 예원이는 건강해요. 여러분들은 건강해요?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. 첫 번째 친구는 여섯 살 소정. 네 살 소담이에요. 우리 친구들은 아프리카 루안다라는 곳에서 살고 있대요. 우와 진짜 멋지죠? 친구들도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서 동생이랑 풍선을 가지고 집에서 저렇게 노는데요. 너무 재밌게 보이죠?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저렇게 풍선을 가지고 놀아보는 건 어떨까요? 두 번째 친구예요. 미국의 버지니아에 살고 있는 에이바 엘라예요. 우리 에이바는 만들기를 엄청 좋아한다고 하네요. 집에서 뚝딱뚝딱 뭔가를 또 만들고 있는 것 같죠? 계란을 젖고. 우와 그리고 동생이랑도 너무 신나게 잘 놀아주는 것 같아요. 우와 진짜 너무 격하게 잘 놀아주는 것 같지 않나요? 친구들? 우리 에이바는 자연관찰을 좋아한대요. 저 병 속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시죠? 줄 여기다 보여주세요. 바로바로 지렁이랍니다. 저날은 지렁이를 모았는데요. 집에서 키운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. 제니언니 제가 제니언니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영상으로 찍었는데 너무 예뻐요. 마지막으로 소개해줄 친구는 전라남도 순천에 살고 있는 1학년 양 나원 친구예요. 친구들 나원님이 저렇게 예쁘게 제니를 클레이로 만들어준 거 있죠? 너무 예뻐서 제니가 감동했잖아요. 우리들의 멜로디를 노래해. 우리 나원님 댄스 실력 어때요? 댄스 댄스 너무너무 귀엽고 잘하는 것 같죠? 우리 나원님이 말도 너무 예쁘게 잘하고 만들기도 잘하고 이렇게 춤도 잘 춰서 말이죠. 제니처럼 유튜브 해도 될 것 같은데요? 진짜요. 다른 친구들도 잘 지내고 있죠? 영상 너무 감사하고요. 제니에게 영상을 보내주시면 제니가 여기다가 예쁘게 올려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